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일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면 요즘 이런 서비스가 나왔더라구요 유전자 분석해서 혈통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좀 피부색도 하얗고 눈동자 색도 좀 많이 갈색이고 머리색도 좀 노란게 있어요 그래서 염핵했냐는 오해도 좀 받았구요 나이 먹고 군대가면서 그나마 좀 탔어요 사가지고 한국인의 피부인데 군대가기 전에는 더 화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러시아 사람이나 다른 외국인을 오해받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외국인이 외국어로 길 물어보는 일도 많았고 한국사람이 외국인을 오해해서 영어로 얘기하길래 한국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죠 어 그리고 아마따 여장 있잖아요 청순이 하면은 러시아에서 일하러 한국사람 되버리죠 나 소련여자 통리쓰다 아 현타온다 뭐 이거야 좀 크면서 괜찮아져서 그런가보다 할 수 있는데 일본사람 같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간간히 들어요 어릴 때 더 많이 듣긴 했는데 오죽하면 일본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일본인도 당연히 일본인인 줄 알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은근히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와사시아 강쿠코진데스입니다 일본말을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은 또 일본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결국 바디링귀지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난 토종 한국인이 맞을 것인가 나의 선조는 알고보니 러시아 사람이라든가 일본사람이라든가 야 한국말 잘하신다 뭐야 러시아 사람이라든가 일본사람이라든가 하는 건 아니겠지 않은 불안감에 시청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오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더냥 자 일단 그래도 숙제니까 서비스 소개 조금만 하고 결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후라는 말 그대로 넌 누구? 라는 서비스입니다 금액은 1회 검사에 3만원이라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물론 이게 마이 개논박스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3만원이고 프로모션 진행 안하면은 19만원입니다 행사 기간이 지나면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이 귀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각서라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는 어느 사람일까요? 유후라는 거고 자 저는 77.23%의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 21.74%의 중국인 1.03%의 몽골인으로 구성된 100%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유전자로 하네요 뭔가 당연하지만 허무한 결론이랄까? 한국인은 일본인 77.23% 아직 일본인 가능성도 남았네요 자 좀 더 자세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결과를 봤는데 대한민국 53.4% 일본 23.83%로 대한민국 압승이네요 자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인류입니다 밑에 한국인 평균 결과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좀 더 한국이스럽고 덜 일본인스러우면서 조금 더 주구기스러운 그냥 엄청 한국사람인 것 같습니다 23.83%보다 25.1%이 평균인데 23.83%이고 한국인이 49.62% 한국인 평균인데 그보다 4% 더 높은 53.4%고 중국인은 21.7%인데 1% 정도 되네요 약간 장씨라서 그런가봐 장씨라서 장씨는 원래 중국에서 넘어온 성씨가 많거든요 장씨라서 장씨 혈통은 일단 똑바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 결과에는 없는데 동남아시아인이랑 시베리아인의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도 꽤 있으신가 보네요 뭐 아래에는 이제 각 인종에 대한 역사적으로 유전자형이 나온 이유 등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있고 Q&A 뭐 이렇게 검사 방법 설명 등 여러 자료들도 같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저는 다른 한국인들보다 더 한국인이라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사실 하나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엉뚱한 결과가 나와야 재밌었을텐데 한편으로는 좀 아쉽네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끼리 누가 더 한국인일지 내기를 해본다거나 뭐 아빠를 더 닮았냐 엄마를 더 닮았냐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참고로 미성년자는 관련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다는 점 꼭 명칭하셔야 돼요 검사 방법은 이게 침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뭔가 침 뱉는 걸 넣기가 좀 그래서 제가 찍어놨는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사운드 이렇게 다 작성해서 포장했습니다 보내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신청을 하면 검사용 키트가 오고 침 뱉어서 착불로 택배 불러서 제출하면 약 2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인 해외조선인 총인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바 지 아 참고로 지는 개놈의 지를 써봤습니다 아 이런 드립을 왜 하는 거지 나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